차기 대통령으로는 출마 여부도 불투명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야권 대통령 후보 적합 도면에서는 안철수 전 세정치민주연합대표를 꼽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1.3%로 1위에 올랐습니다. 안철수 전 세정치민주연합대표가 18.7%로 5차 범위 안에서 2위를 달렸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4.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계를 은퇴하고 칩거 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7.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2% 등의 순이었습니다. 야권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선 안철수 전 세정치민주연합대표가 28.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22.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13.4%,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8.3%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24.4%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0대 이하와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학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목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1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